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김건희 의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에 들어간 검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나섰으며 더 나아가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원본 영상 전체로 확인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맞불을 놓겠다며 김건희 의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재형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측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현재 공개되어 있는 영상은 전체 원본 영상이 아니라 서울의 소리라든가 최재형 목사 측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한 영상으로써 해당 영상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집을 해서 내보낸 것이니 전체 영상을 봐야지 얘네들이 도대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김건희 의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건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편집된 영상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라도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로 공익의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치 공작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들의 의도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의사에 대한 스토킹 사건으로도 현재 고소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야 스토킹 사건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할 때도 성과를 조금 더 빠르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서울의 소리라든가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한 일이 공익 제보라고 우기고 있는데 원본 영상 전체를 보면 이게 정치 공작인지 공익 신고인지 영상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사실 별로 파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영상이 제작된 지가 1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총선 때 맞춰서 이거를 터뜨린 것 자체가 얘네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런 영상을 만들어 놓았다가 묵혀놓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나도 뭐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원본 영상 전체를 살펴보면은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처음에 검찰 측에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때 조사를 좀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행보를 보니까 왜 검찰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예고했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뿐만이 아니라 명품 화장품이라든가 양주도 수수했고 금융위원 관련 인사청사까지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전달 받은 게 2022년 9월 달인데 같은 해 6월 달에 명품 화장품도 건네받았고 또 7월 달에는 양주라든가 책 8월 달에는 전통주 등도 선물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만나지 못했지만은 자신들은 선물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 전에도 한두 번 나왔던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선물을 건넨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이와 같은 전략은 전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말고도 그 외의 사건까지도 한꺼번에 지금 엮어서 잡음을 더욱더 만들겠다라는 것이며 법조에 따르면은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명품백 논란 말고도 지금 서울의 소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주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그 자리에서 추가로 고발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현재 최재형 목사라든가 서울의 소리를 먼저 조사하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러한 수사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 측에서 본인들이 조사를 받을 때 명품 파우치 말고도 화장품이라든가 양주, 인사 청탁과 관련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은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일에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또다시 김건희 봐주기라는 프레임에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명품 파우치 사건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다른 사건들을 엮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검찰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가 윤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영수회담 때 나왔던 의제 중에서 윤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의제가 김건희 여사라든가 주변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가장 먼저 정리해 주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정리를 28.1%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 이번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내일 기자회견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다 의혹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에 당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너무 많이 지금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어가지고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해야 되는 공식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눈에는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 진영의 농객으로 많이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역시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특히나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언제 알았는가와 같은 이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대통령 본인 역시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야 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사실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해당 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김건희 여사 역시도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법적으로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덕적으로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끌려다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 되고 아무튼 네이리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좀 곤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최근에 불거진 비선과 관련된 논란들 그 외에도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든가 총선 패배와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특히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어떠한 질문이든 무제한 받겠다라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네이리스 기자회견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정 운영의 터닝포인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